죽는다고? 안죽지? 설마 죽나 했다 아 왜 룰러형 적팀 났어 아 미치겠네 저격 뱀나 해가지고 대머리 한 접시 했는데 일라오이입니다 일라킹? 일라오이 챌린저 개신기해 일라오이 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근데? 대머리로 일라오이 사실 만나볼 일이 거의 없긴 한데 뭐야 일라오이 바로 인사를 해버리는데? 아 대머리로 일라오이의 왕을 이길 수 있을까? 그럼 파이팅 W 찍었구나 일라오이라 어떻게 풀어나가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? 아니 이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미네 이거? 끌려가는 근접 캐릭이라 영혼 끌기 한 번 당하면 딜류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 야 이거 무정 끌리는 자리구나 이렇게 되면 어 이거 죽네? 이거 분신이? 타워 안 끌리면 안 죽는 거 아니었나? 이 타이밍에는 와 진짜 어렵다 일라오이 상대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이 아니었군요 우리 팀 바텀은 룰러 행님한테 벌써 그냥 싹싹 닦여버렸는데? 버스 각도 없어서 알아서 졸라 자리해야 될 것 같은 판인데 뭔가 죽는다고? 안 죽지? 설마 죽나 했다 어때요? 이 정도 해야 대머리 초보수인 거 아시죠? 사실 일라오이 상대를 제가 안 해봐가지고 죽나 했어 그냥 일라 왕이 풀 쓰니까 죽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다고 하네요 잡고 싶긴 하다 근데 잠깐만 왜 자꾸 아군이 죽는다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죠 이거? 버그인가? 이 정도면 근데 슬슬 이길만도 한 것 같... 1대1은 원래 그냥 타워 끌고 가서 죽여야 되나 이거? 아싸 피했다 저리 꺼져 아 이렇게 상대하는 거구나 궁 쓸 것처럼 할 때 그 백무빙 쳐서 궁을 두 명이서 같이 안 맞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근데 왜 게임은 졌냐고요 아니 우리 원딜 왜 CS 20개 넘게 발리냐고 아 여기도 일로 왔네 아 지금 끝났다 아 아니 기도하다가 끝나는데요? 아니 라칸이 오겠지 이거? 아 오기 전에 한 번 더 빨리 할걸 아 싶습니다 쏠킷이 의미가 별로 없는 판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 가보긴 할까? 혹시나 모르니까 유채화로 바꿔주셔서 끝나는데요? 게임은? 나 왜 왔냐? 아 적팀에 룰러 줬으면 우리 팀도 구마 유시 달란 말이요 오우 오잉?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오잉 하겠습니다 어후 하하하하하 게임 졸라 어이없네 아 개꿀재미네? 아니 이거 뭐 이미 졌잖아 이거 아니 좀 걸어.. 아니 어? 아니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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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궁 왜 켰어? 이러면 잉냐싸 개 좀 잡아봐 어떻게 해봐 룰러 사망 천원 역전의 씨발점인가? 어림도 없었구요 어 잠깐만 나 나 나 어떻게 좀 안될까? 어 진짜 존나 억울해 진짜 존나 억울해 뭐라고 좀 해봐 나이스 나이스 자 제압터 털었지? 자 우리 지금부터 역전하는거다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되겠냐? 씨발 야 아 아 야 이거는 대충 하는거잖아 아 이러지 말지 아 좀 뒤에서 그냥 한타 한번만 해보고 저런지 아 뭐지 일로 오이 뿡 이거 아펠 안받고 방금 제압골 아펠이 먹었으면 진짜 더 좋았겠는데 아니 왜 방금 다 잡았는데 왜 또 서렌쳐 진짜 비벼불만하지 않아요? 나 레벨 보셈 상대 원딜 12렙인데 나 지금 16렙이야 7초 아 풀피 롤러가 살아있어 아 아 그냥 징크스만 계속 주구장창 쫓아다녔어야 됐나? 아 너무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? 아 중간에 맨팔 놔버리지 말고 한턴만 더 해보지 어차피 19분에 서렌치나 그냥 게임 좀 더 하다가 21분에 끝나나 그게 그건데 2분만 더 열심히 해보지 어차피 그게 그건데 롤러 존나 잘하긴 한다 근데 아 미드죠 이 판? 미드 그라가스네 아 그라가스 럼러를 할 때 그라가스는 짜증나는데 Q로 막 이렇게 불 지지고 있을 때 저거 이거 뚝 맞으면 아 비교하기 피곤한데 음 칼보 늑대 농선인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타워 안 맞아서 아 다행이다 안 되지 반응 지렸지 이 친구야 아니 근데 나 오늘 폼이 좀 파멸적인데 그냥 온 신경이 지금 게임에만 가 있어서 그런가 잠깐만 야 그웬 그웬이 솔킬 당한다고 자크한테 이거 좀 시발 사고인데 어 바텀 풀리고 미드 풀린 거 다행이긴 한데 저거 좀 사고네요 사이드 좀 든든했는데 솔직히 피해 피해고도 가는데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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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스 갈아입고 와 저거 탑 도와줘야되나? 너무 아쉬운데요? 나한테 맡기지? 아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로밍 아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로밍 아니 뭡니까? 어? 자야 풀 뺀거 기분좋고 게임을 파멸적으로 캐리해버렸는데? 아 아쉽네요 작사를 한턴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사라졌다 너무 오랫동안 안쓰면 두번째 작사를 못쓰거든요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아 아 자꾸 어딜 나오십니까? 망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지겠지 우리 왕거리 미니언이 아휴 올해도 걸린다 뭐야 이건 저 상태 그대로 내려갔네 뭐야 스트레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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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했는데? 진짜 뭐냐 스트레쉬 트리플은 귀하네요 비에고 스트레스 오실 것 같다고? 어쩔 수 없지 그러게 좀 더 조심하지 그랬어 아휴 신나라 너무 신나는데 어쩌죠? 아휴 아니 오늘 게임이 그냥 너무 잘 되는데? 내가 하려는 플레이가 전부 다 되니까 너무 게임이 꿀잼인데요 진짜 이런 날 흔치 않은데 미쳤다 진짜 아니 목소리 이거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공 써라 공 써라 너가 이걸 와 시원한데요 게임 우리 팀도 너무 잘해 주고 있고 유튜브 영상 길이를 생각하는 그앤 꽤 괜찮을지도 아 네 좋네요 괜찮네요 그앤님이 그런 사려깊은 마음을 아 그쵸 또 너무도 5분만에 끝나버리면 광고 못 붙인다고 또 사려깊은 그앤이었네 이제 보니까 확정하고 밀면 그냥 밀 것 같은데 이거 잡았죠 아 뭐야 힐 잘 힐 있었네 와 빌 쎄가지고 이걸 로기네 자크 궁 쓰기 전에 로기는게 되게 중요한데 아 까비 아쉬운데요 아 까비 기가 막혔고 누구 한 명이 계속 반대했나봐 아 좋아좋아 누구 주지? 오공 줄거야? 스레쉬 줄걸 그랬나? 603 철거까지 한 100포인트 나눈건가? 금방 갈거 같은 느낌 해왕 Giant 하하 하하 으 하하